계시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얼굴이 뭐가 나가지고 네 저녁 먹었습니다. 네 오늘 흑소 모자죠. 흑소니까 흑소 모자. 근데 엄마는 집에 계시고요. 아들은 여기 있고요. 그래서 흑소 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에... 너무 귀엽다고요? 아... 그래도 나이가 제가 많이 먹어가지고 귀여운 게 좀 안 어울리긴 하는데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아 목소리 좋다니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목소리밖에 없다. 아 멋있어진다고요? 아닙니다. 이게 다 우리 어머니 덕분이죠. 우리 흑해. 흑해 어머니. 어머니께서 흑소라고 별명을 지어주셨기에 이런 모자도 제가 써보고 참... 그러네요.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 지금 막 키키키키 기억이 막 올라오는데 어떤 이유죠? 뭐가 웃겼죠? 어떤 게 웃겼나요? 어... 어... 제가 지금 아직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위에 천장에 CCTV가 있는데 CCTV에서 보시는 분은 제가 지금 제가 왜 허공에서 자꾸 셀카를 찍으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셀카를 찍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네요. 거제도 와서 공연 좀 해주세요. 우리 최아영님. 저 거제도에 우리 흑소밴드의 우리 미남첼리스트 조경진 씨가 거제도 사람이에요. 거제도 출신이에요. 집이 거제도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거제도 공연을 꼭 하고 싶어하고 그 친구한테 한번 우리 추진해볼까 많이 제안을 했었는데 그 친구도 지금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거제도에서 왜 못하겠어요. 저 너무 하고 싶은데요. 불러주세요. 불러주시면 갈게요. 전주요? 전주 가잖아요. 오버 더 크로스 오버로 전주 갑니다. 몇 월인지 제가 까먹었는데 갑니다. 예, 가고요. 부산을 제가 언젠가 언젠가 흑쇼 전국 투어에서 부산을 꼭 가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중이라서 같이 괜찮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밴드 마스터님이십니다. 정말 지금 최고의 음악과 연주력으로 저와 동현이를 바쳐주고 계시는 우리 마스터님께. 모두 다 같이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묻어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너무 훌륭한 가수 반주를 하니까 너무 영광이고.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고. 감사합니다. 최고. 네, 여러분. 저분이 어떤 분이시지 아시죠? 김경호 밴드 아시죠?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에. 들어오세요. 선생님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괜히 저... 네, 곡을 끄겠습니다, 곡을. 지금 잘하고 있어.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길을 나갔다가서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차라리 나왔는데 어디 쪽으로 가볼까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여보세요? 잠깐 올라가 볼까요? 아, 왜요? 여기 숨으신 거예요, 지금? 아, 여기 숨으세요. 다들 부끄러움이 많으셔서 어, 저도 그랬답니다, 여러분. 저는 잠깐 다른 방에서 잠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다시 들어와서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아... 자, 저의 정면모습을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흡사 방금 쇼미더머니 녹화를 하고 온 것 같다라는 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이유인 즉슨, 아마도 이 티셔츠가 한 몫을 하지 않았을까, 모자보다도. 티셔츠가 아니라 이 남방이죠, 남방. 셔츠. 네, 이 셔츠가 아주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는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소액이 좀 어, 제가 소주제의 소액을 라고 말할 수는 없고 소액이죠, 소액. 소액이 조금 묻어있는 그런 예술가의 티셔츠가 아닐까 아니, 티셔츠가 아니고 셔츠라고 생각을 하네요. 자, 그럼 저는 이제 그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가기 싫어요. 가기 싫으네. 아, 가기 싫은데. 가서 오늘 또 열심히 노래를 하고 아, 가기 전에 동현군을 좀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동현이가 지금 어디 있나? 아, 동현이가 여기 있는데요. 동현군. 동현 씨, 인사 좀 하고 끌까요? 어? 안녕하십니까? 어, 하고 낸지 몰랐네. 자, 인사하고 갈까요? 여기, 빛이 여기 있어요. 빛이 여기 뒤에 있는. 자,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흑소와 흑소기는 오늘도 밤에 새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